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리시안셔스라는 꽃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스케치 같이 해볼게요. 저는 파브리아노 아티스틱고 중목 종이를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연필은 H연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연필선이 사실 좀 많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작은 핸드폰으로 보실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고요. 보통 요즘에는 TV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연필선이 아무래도 수채화 연필선이다 보니까 좀 많이 옅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조금 더 진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따로 스케치 자료를 올려뒀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이 영상 스케치 부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30일 동안 같이 드로잉 연습했었죠. 이제 그 효과를 조금 볼 때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구도 잡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스케치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1분 미만의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압축해서 30개의 영상을 올려둔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가시면 그 영상들을 하나부터 30개까지 모두 다 볼 수 있으시고 유튜브 쇼츠로는 지금 제가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아마 12, 13일 차까지밖에 안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이어서 틈틈이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 자료를 보고 좀 같이 그려볼 테지만 구도라든지 꽃의 모양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 그림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화면 안에 리시안 셔츠가 들어갈 위치를 이렇게 정해줄 거예요. 이렇게 연필 선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한 송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스케치를 잡아주실 때는 이렇게 큰 마름모라든지 마름모의 형태라든지 세모라든지 네모라든지 그런 큰 도형 위주로 이렇게 덩어리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꽃의 크기로 들어갈 것인지 그런 폭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양하게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이드 선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항상 하시고요. 사진에서는 꽃봉오리 하나가 여기쯤에 있는데요. 저는 약간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주고 싶어서 이렇게 꽃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삼각형 구도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조금 더 아래쪽에 내려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아 놓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아예 피지 않은 꽃봉오리도 있고 그런 것들은 차차 그리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넣어줄 거예요. 여러 송이의 꽃이 있을 때 하나씩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그 짧은 1분 미만의 영상 인스타그램 릴스에다가 제가 올려놨는데요. 어떤 꽃을 여러분들이 더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리는 순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그런 방식인 거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 부분은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먼저 그려볼 거예요. 가이드선을 일단 대충 그려는 낫지만 실제 스케치가 들어갈 때는 그 선이 조금 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우개의 이 면을 사용해서 한번 쓱 지워주고요. 어차피 스케치는 우리만 보이면 되니까요. 기울기 같은 거를 잘 봐주세요. 이 꽃잎의 기울기 거의 이렇게 직선에서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기울기거든요. 이런 기울기를 잘 봐주시고 우리가 이제 드로잉 연습을 조금 했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있게 틀려도 자신있게 그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실전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자고요. 앞에 이 두 장의 꽃잎은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꽃잎이기도 하지만 이 꽃 전체의 그런 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넓이를 정해주는 그런 꽃잎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실 때 어느 정도의 길이로 내가 그릴 것인지 뺄 것인지 그거를 보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혹은 내가 조금 더 작게 하고 싶다면 여기를 좀 더 짧게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좀 작아지겠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 연필도 물감 채색을 할 때 그러니까 물이 묻게 되면 녹는 부분이 있어요. 흑연 연필 심이 물에 녹거든요. 이렇게 스며시 녹아서 이게 약간 차분하면서 그런 은은한 느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그런 깊이 있는 저기를 색칠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사실 수채화 그림이 그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일 수도 있고 뭐 장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옛날 입시 미술에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그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여태까지는 그냥 요즘 스타일의 수채화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좀 그려왔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저의 스타일로도 한번 그려볼까 싶어요. 사실 어떤 스타일이 또 저의 스타일인지 또 저도 찾고 있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음영들을 너무 세게 넣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너무 어색해질 테니까 연필선도 보시면 빛이 이제 이쪽에서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 부분이 완전 등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연필선 자체 이렇게 옅은 연필선을 깔아주는 그 자체 연필선도 여기가 조금 더 많이 쌓이고 조금 더 세게 눌러주는 그러니까 좀 많이 쌓인다는 느낌이 더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쌓아주는 게 맞고 이런 데는 좀 약하게 한두 번으로 그냥 끝내는 게 좋겠죠. 연필의 횟수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 젤에다가 받치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젤이 쉽지만은 않아요. 목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그렇죠. 숙이지 않아도 돼서 좀 편하게 해주는 거는 있지만 팔이 아파요. 일단 기본적으로 팔을 거의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깨하고 팔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오래 많이 그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병이 있거든요. 목과 어깨에 기부스를 한 듯한 지병이 상당히 오래 가요. 거의 평생 가는 거 같아요. 그리면서 항상 우리의 눈은요. 레이저를 쏘면서 이 사진 속에 내가 그리고 있는 이 부분과 내가 그리고 내 손으로 내가 그리고 있는 이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늘상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손만 그냥 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봐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채화 스케치에서의 그 연필 음영 이 정도면 딱 적당하고요. 여기 이제 리시안셔스의 잎사귀들 이렇게 좀 나오게 해주고 드로잉 연습 우리 했을 때 1일 1 드로잉 했을 때 선의 강약 얘기했었죠.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 강한 부분은 이렇게 꺾여져서 돌아가는 부분들 꺾여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편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요번에도 그랬지만 어디를 풀고 어디를 강조를 해야 되느냐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또 어려워 하셨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머리로는 다 아실 거예요. 어디를 강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제가 또 말씀도 드렸고 그렇죠. 꺾여지는 부분 돌아가는 부분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는 지점 이런 데는 얘하고 얘하고의 구분을 좀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하지만 이 부분에서의 연필 찍어주는 강약, 강함과 여기에 찍어주는 강함은 반드시 다르죠. 훨씬 더 어두운 부분에서의 찍어주는 돌아나가는 강조되는 부분의 연필선은 여기보다 훨씬 더 진하지만 여기는 훨씬 더 약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이 있으면 그 옆에는 조금 더 약한 부분 그 옆에는 조금 더 약한 부분 이런 식으로 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꼭 여기는 강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거는 좀 많이 해봐야 돼요. 해봐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면서 잎사귀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보테니컬 아트 수채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꽃들하고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를 그려봐야 또 여기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 같은 것이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꽃을 그려볼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꽃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가이드를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해놨지만 또 생각해 줘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뭐냐면 이제 여기다가 그림 여기다 바로 그리게 되면 얘도 어느 정도의 그 줄기가 나오는 그 길이감을 좀 줘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여기서 나와서 다른 애들이랑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리기 전에 얘하고 조금 어느 부분에서라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주고 얘를 그렸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리시안셔스 같은 경우는 이 줄기 한 줄기에서 이렇게 사진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줄기로 나눠지는데 그러면은 그 나눠지는 것에 다시 합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한번 일단 말한 김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위에는 이따가 생각해 주고 자,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그 줄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줄기에서 그렇죠. 줄기에서 다시 또 하나 나오는 이거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만나는 그래서 좀 점점 더 이렇게 줄기가 굵어지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나올 거야 라고 하고 이 꽃의 방향도 정해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방향이 될 거잖아요. 이 방향에 맞춰서 이제 이 꽃을 그려볼 거예요. 꽃을 그리려고 딱 했는데 정말 복잡하죠. 사실 리시안셔스 같은 경우는 복잡한 꽃 정말 정말 복잡한 꽃들에 비해서는 복잡하지 않지만 너무 예쁜데 딱 그리기 싫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런 꽃잎이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예쁜데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뭐 지금까지도 쭉 그려왔지만 제일 먼저 뭘 그려야 될까 무엇을 먼저 그려줘야 될까 어디서 시작을 먼저 해줘야 될까를 항상 어떤 꽃을 보던지 어떤 식물을 보던지 나무를 보던지 어떤 사물을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2D잖아요. 3D가 아니라 입체가 아니라 이제 평면이다 보니까 이런 거죠. 자 이 제도비가 제일 밑에 있고 아니면 종이가 제일 밑에 있다고 쳐볼게요. 종이가 제일 밑에 있고 자 그다음 이 제도비가 있고 그 다음 이 붓이 있고요. 그 다음 이 연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해보면 그 다음에 또 제 손이 있어요. 그렇죠. 제 손이 있어요. 손가락. 그러면 뭐부터 먼저 그려줘야 되냐는 거예요. 물론 전체를 먼저 그려줘야 하지만 우리는 일단 전체 가이드를 좀 잡아놨고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것부터 그리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얘를 그리면 되고요. 얘가 그려지게 되면 또 이걸 그리면 돼요. 제일 밑에 있는 것부터 그리려고 하니 또 이거에 따라서 또 위에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얘를 그렸는데 또 여기 연결선도 그렇죠. 이 연결선도 잡아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막 뭘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빗자루가 아니라 제도비 제도비의 이 질감도 표현을 해줘야 되고 수많은 선 해줘야 되는데 겹쳐지는 부분에는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형태만 잡아놓고 제일 위에 있는 거 물론 그릴 수는 있지만 또 겹쳐지는 부분은 우리가 또 지우개로 다 지우고 그렇죠. 그렇게 또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를 두세 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채화는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그림 중 하나인데 연필선이 여러 번 여러 번 겹쳐지다 보면 또 그게 깨끗하게 그림이 완성될 수가 없는 또 장르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깔끔하게 그리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꽃잎에서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제일 앞에 있는 것들이 보통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줄기도 정해졌고 이 줄기에서 이렇게 꽃잎의 방향성 항상 직선으로 보시고 직선 안에서의 이 직선 안에서의 이만큼씩 보이는 공간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앞에 뒤집어져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앞에 있는 것부터 그립니다. 자 이것도 이 지점에서 이 있죠. 여기 끝나는 이 지점의 수평을 그려봤을 때 직접 그릴, 처음에는 다 직접 그려봐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 직선이 그냥 보이지 않는 선으로 나한테는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디까지 또 그렇죠?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가늠이 빨리빨리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겹쳐질 테니까 미리 지우개로 지워주고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들어오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 지워줘야겠죠. 헷갈리니까. 자 그리고 이 안에서 그쵸 꽃잎이 뒤집어진 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접힌 거예요. 접혀서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밝아 보이는 이유는 반사광 때문에 밝아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 꽃잎은 가장 어두운 꽃잎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접혀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역광 처리가 돼서 이렇게 이쪽이 밝아 보이는. 근데 이렇게 선 하나 넣어주면 나중에 우리가 채색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잡아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의 꽃잎 결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꽃잎의 결 표현도 해주면 뭐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밝죠. 사진상에도 여기가 밝죠. 이것도 이렇게 들어오는 사방에서 들어오는 이런 식의 빛이 반사가 돼서 여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앞에 세대장만 딱 해놓으면 뒤에는 그냥 껴맞추기 식으로 그리면 되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자 꽃잎 하나가 위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지점에 걸쳐서 얼만큼 걸쳐서 나오냐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하나 나와주고 자 여기 이렇게 하나가 딱 꺾여지는 그 지점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수직으로 이렇게 눈에 레이저를 쏴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요. 이쯤에서 이렇게 꺾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꺾여지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뒤로 싹 들어가게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은 이제 꽃잎의 두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가 어둡죠. 이런 거 먼저 이렇게 체크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바로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꽃잎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이거와 이거 사이에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어둡게 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스케치 하면서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모이게 만들어 놓고 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꽃이 너무 커질 것 같으면 조금씩 줄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싹 들어오면 이제 이게 이제 한 장의 꽃잎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살짝 이렇게 두께로 살짝 남겨놓고요. 자 이제 여기가 어느 정도 끝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자 이제 안쪽은 하나씩 맞춰서 그려 나가줍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돌아 이렇게 접힌 꽃이 하나 나오고 이 사이로 그리고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얘는 대체적으로 꽃이 이렇게 측면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꽃잎의 끝이 좀 지글지글한 그런 굴곡들이 있죠. 그런 것들 맞춰서 그려주시고 여기도 접힌 느낌들 표현해주고 이제 이런 데는 꽃잎이 이제 하나 둘씩 겹친 그런 모양들을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는 진짜 마음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좀 크게 크게 보여지는 것들 이제 라인을 보면서 외곽에 그 라인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랑 겹쳐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 또 디테일하게 또 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런 거 그려주고요. 전체적인 이제 꽃의 형태를 좀 만들어 가면서 그려주면 돼요. 얘는 이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치우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제 여기에 꽃의 봉오리를 그려주고요. 여기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꽃받침에 그 부분을 약간 아래로 땡겨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런 부분들은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로 그냥 살짝 이렇게 그냥 봉오리 이 정도 아주 약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거의 있는 둥 많은 둥 근데 안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좀 방해가 되는 거 같아서 일단 잠깐만요. 과감하게 빼고 그냥 이 부분은 이 뒤로 넘어가는 걸로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봉오리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걸로 끝낼게요. 여기서 이렇게 뒤쪽으로 약하게 그냥 한두 개 있는 걸로 해서 끝내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줄기를 하나 더 빼서 봉오리를 그려줄게요. 이파리 부분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고 스케치를 마무리하면 될 거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리시안셔스 그린 스케치 한번 해봤고요. 사실 오늘 이 붓을 좀 이야기하면서 색칠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르벤스 붓이고요. 제가 이거를 제공을 받은 붓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다음 시간에 채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붓이 굉장히 탄력이 있고 되게 탱탱한 붓이에요. 초보자분들한테 좋을 거 같고 뭔가 이렇게 컨트롤이 잘 되더라고요. 약간 탄력이 있는 붓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약간 이게 그 붓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잘 되는 편이에요. 천연모 완전 흐물흐물하는 그런 천연모들 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음 시간에 써서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케치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뒀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요거 스케치 있죠. 사진도 보시면서 손수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정말 정말 권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요 그림으로 여러분들하고 채색 같이 하러 또 올 거니까요. 한 주 잘 보내시고 저와 다음 주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